안녕하십니까 경주 생산지원팀 타경훈입니다. 이번에 남양인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경주공장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속에서 회사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산성 혁신 업무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으로서 모르는 것도 많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경주공장 전 부서의 선배, 동료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더 배워가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나오네요. 저는 김세종팀장님과 출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세종 생산팀장님이십니다. 김세종 허신자 이제 생산지원팀 이데오 대리님이랑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방욕 가족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 인사 한번 하시죠